토비야 우리 토비가 지금 화나갖고 여기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물청소를 했는데 물이 안 말라가지고 지금 집에 가두었다가 내놨는데 집에 들어가 있거나 저기 똥똥 새로 갈아줬는데 여기 신문지 일부러 깔아주고 여기 올라가있으라고 여기도 안가있고 항상 의자밑에 지금 의자도 치웠거든요 밖에 닦아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옆집에서 파티하는지 시끄럽네 지금 말리느라고 안 뒤러다 놨는데 그 팔을 밑에서 지금 엉불에 화를 잔뜩 품고 토비야 많이 화났어? 엄마가 새로 밥 사온거 줄게 화풀어 여기 신문지 깔아줬잖아 여기 앉으면 안돼? 꼭 여기 앉아야돼? 응? 이렇게 화났죠? 이리와 베이비 여기 젖었 에잇 물 봐 젖었잖아 응? 응? 엄마 찌려보는거야 지금? 베이비? 베이비 정말 화난거 같아요 잠시 철수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갔어? 니 집에는 털이 많다 아직도 오늘 안 닦아가지고 응? 이제 엄마 좀 있다가 니 집도 가서 털어야 되는데 바닥이 젖어갖고 지금 화나갖고 집으로 피신했어? 토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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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깨끗해요 토비야 엄청 깨끗해요 우리 토비 일루와 엄마랑 복숭아 먹자 토비야 응? 토비야 엄마의 복숭아 먹방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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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손도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톡이? 아니지? 응, 정말 맛있는데? 다 먹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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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복숭아 찾아서 한 말려, 리토비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정말 좋아하죠, 우리 토비의 복숭아 맛있어, 토비야?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지금 땅이 젖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집에 쏙 들어가버렸어요, 우리 토비가 잘 생각했어, 토비야 여기 젖었으니까 거기 있어, 마를때까지 열심히 몸을 닦고 털을 뽑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 저렇게 열심히 몸 지장을 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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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Mé AMD ch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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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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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